21세기인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학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걸? 네 그렇죠 테드 맥카티 스페셜 플라잉 위와 이번에 이어서 익스플로러 모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언월또 헤드를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게 반갑습니다 손으로 잡고 싶은 하키스틱 헤드 처음에 하키스틱 헤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거에요 처음에 이상한거 같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건데 비대칭으로 되어서 3개씩 달렸으니까 좀 더 헤비쉐입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게 원래 플라잉 부위보다 얘가 더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라잉 부위의 비대칭 새끼 버전 같은 느낌이고 동생 느낌이고 이 익스플로러가 제일 확 가는 이었는데 원래는 대각선 대칭 컨셉은 그대로였는데 이 좌상과 우하 좌하와 우상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좌하 저기가 좌하죠 우상 이렇게 기타를 세웠을때 이렇게 했을때 좌하와 우상이 있잖아요 원래 이 뿔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얘를 좀 더 뽑았습니다 얘를 좀 더 뽑고 헤드를 한쪽으로 몰았잖아요 그렇게 개량이 된거고 그 전에는 헤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상이 되어있어요 부위인데 비대칭 부위로 되어있어갖고 양쪽에 3개씩 달려있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이걸로 변경되기 이전 모델이 그러니까 뿔 키우고 헤드 바꾸기 전 모델이 푸트라였습니다 이름이 네 푸트라 그래서 이 모델이 최초 컨셉 그대로 생산된게 아니고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실용성 측면에서 개선된거는 이제 약간 헤드쪽이 조금 있고 뭐 바디 모양 자체는 뭐 크게 실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앉아서 다리에 얹을 수 있으니까 프라잉 부위보다는 양반입니다 근데 일단 저 뒤쪽에 좌하를 되게 크게 잡으면서 바디 자체가 목재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오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얘는 힙이 엄청난 거야 힙이 굉장히 큰거죠 스코트를 많이 하는 기타야 약간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울림 때문에 프라잉 부위하고는 조금 사운드의 그런 아 그거 다르겠네요 살짝 뉘앙스는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같은 픽업 사용하고 컨셉이 같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바디 크기와 구성에서 오는 약간의 울림 차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익스플로러 카피 모델을 고등학교 때 썼었는데 그 카피 모델 안 그래도 싸게 산 그 마구리 카피 모델을 또 중고로 사가지고 막 그 픽업 여기 막 거의 이 다이얼 잘 돌아가지도 않고 막 덜렁덜렁 거리고 꼽으면 뭐 픽업에서 소리 하나만 나고 이런걸 3만원에 샀습니다 그게 저의 첫 일렉 기타였어요 고등학교 밴드 동아리에 들어간 다음에 거의 동아리 방에서 굴러다닌다시피 하는 선배의 기타를 3만원에 사서 제가 처음으로 최초로 일렉을 연습했었던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클래식 기타를 쳤는데 클래식 기타 막 이러고 로망스 치고 갔는데 익스플로러를 쳐 이게 너무 말도 안되는 모드 전환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또 그것 때문에 나름 각별한거 그리고 그때 이 워낙에 싼 기타였다 보니까 케이스가 하드케이스 당연히 아니고 이거에 딱 맞게 나온 긱백 아 그냥 한겹짜리 근데 저거에 맞춰서 모양을 또 그렇게 짰어요 얼마나 그게 딱 하면은 그게 뭐랄까 비닐봉다리에 넣고 다니는 그 느낌이 그냥 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3만원짜리 익스플로러 카피 모델이 저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참 그 긱백도 좋은게 없었어요 뭐 나고는 생각하고 팔질 않으니까 살 수가 없죠 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뭐 희미했고 저 그래서 이제 그걸 치다가 너무 뭐 제대로 소리가 안나니까 처음으로 세기타를 산게 콜트의 S시리즈가 있어요 콜트의 솔로 시리즈라고 있었거든요 콜트 솔로 시리즈를 그때 당시에 28만원인가 9만원 주고 그 고 1때 구매를 했었던게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세기타를 샀던거였고 고 3땐가 데인 비투비 익시드 모델로 바꿉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한 65만원 70만원 이 정도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꽤 오래 쳤던 기억이 납니다 데인 비투비 익시드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의 첫 기타 이 익스플로러 형태 오늘은 182만 7천원입니다 어 1958 코리나 익스플로러 화이트 핏가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요 그리고 코리나 목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플라잉 브이 편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펙 바로 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1cm로 플라잉 브이와 동일합니다 무게는 3.17kg로 엉덩이가 크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많아서 저쪽에 무게가 좀 더 나갑니다 두께는 39 플러스 1mm 12프렛 뒤뚤레는 80mm구요 네 바디는 솔리드 코리나 에이지드 글로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넥도 역시 코리나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에피폰 디럭스 6인 라인 한 줄로 쭉 들어가 있구요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 너트 43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공귤 반지름 305mm 스킬 길이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프렛에 넥 역시 넥과 브릿지에 똑같이 플라잉 브에 똑같이 버벅 투 쓰리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마스터톤 3위 픽업 세렉터 ABR 원스타일 락톤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 볼게요 안 이렇게 쳐도 되지? 어우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똑같아요 소리니까? 소리 거의 똑같아요 JCM 800이고요 소리가 맛있네요 맛있는 과자 먹는 소리가 나요 아주 좋아요 자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게 더 얌전한 것 같아요. 기분에. 기분에. 약간 좀 더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이 조금 더 있죠. 마샬 게인을 살짝 쳐봤다가 바로 듀얼리스트 하나만 넘어 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 엄청. 조금 꺼끌꺼끌하네요. 좋습니다. 센터에다 놓고. 4. 4. 5. 5. 5. 10. 10. 10. 10. 10. 10. 10. 11. 1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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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고운거같애 네 확실히 좀 더 풍성한 느낌 네 바로 반주를 쳐서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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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주 신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뭐 클린톤을 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개인톤으로 왔을 때는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한 개인사운드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미들이 한 눈금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미들이 한 눈금 정도 더. 네, 그게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플라잉 부위에 이어서 오늘 익스플로러까지 테드 맥카티 3형제 중 대표 2인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리나 목재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익스플로러와 플라잉 부위의 사운드의 디테일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들이 한 눈금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우리가 디테일한 차이를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아주 원론적인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락 기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블루스 기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강원도 사투리 한 줄 평이 됐었죠? 꽤 코리나? 이걸 들였었는데 이번 시간에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 특별하다라는 의미에서 별콜이나? 별콜이나?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투리. 그 둘면 쭉 재밌네요. 재밌나? 재밌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밌습니다로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재밌나?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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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뉘앙스, 그러니까 이 뭐 억양이 좀 달라요. 약간 북한과 경상도의 중간쯤 되는군요. 재밌나?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경상도는 재밌나? 이렇게 되잖아. 재밌나? 뒤가 올라가요. 그리고 경상도는 의미사가 붙으면 노로 바뀌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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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먹나? 니 뭐 먹나? 오. 니 뭐 먹나? 뒤에가 올라가고 어색하죠? 네. 별꼴이나? 별꼴이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별꼴이나 좋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6, 돌고 놀아 또 70, 지난 시간에 75, 76, 역시 눈금 하나가 더 같네요. 익스플로러가. 만약에 프라잉 부위에 스트랩을 메고 있으면 좀 낫거든요. 근데 이건 또 스트랩을 메면 이상한데 앉아서 치게는 편해. 앉아서 치게는 낫죠. 네. 그러니까 둘 다 혁신적이긴 한데. 두가 뭐 조금씩 불편해. 안 불편한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아주 인체공학적인 기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여기다 끼시고 스트랩 껴서 이 앞으로 돌리셔야죠. 이게 착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덜렁덜렁. 덜렁덜렁하죠. 네. 이렇게 돼? 그렇죠. 안녕하세요. 인체공학적이지 않고 기타공학적이고 인체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플라잉 부위와 익스플로러에 꼭 맞는 체형은 교영씨 같은 체형이에요. 그렇죠. 딱 붙습니다. 딱 붙어요. 허벅지 이마도. 이마도.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나 시리즈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